오! 자 박스. 어우. 잘 끊어내요. 이런 거 조심해. 빨리 빨리 걷어 내! 어우 좀 불안해 했어요. 확인봐! 그렇지! 확인봐! 어? 흥미아! 흥미아!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소륜민! 자! 젊고요! 수비발 수비발. 그래도 이재성은 가운데가 확실히 낫다. 어우 사운드 역습! 알토사리! 여기까지 연결되고요. 자 미큐류면 주까지! 다행이다. 내가 괜히 이재성 못하고 그랬어 이재성은 이런 게 좋아요 하자마자 바로 배겼어 야 꼴대 2번에 김민재가 컬리어 꼴대 2번 그리고 꼴대 2번 김민재 이거 김민재가 한골 막아낸 거다 자 주반부터 한 차례 패스미스가 바로 나왔고요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1대체 자 교체 투입된 라디표가 바로 만체리 감독의 교체 카드 성공을 입증합니다 사우디는 교체 카드가 계속 성공하더라고요 야야야야 공 찾아봐 쟤 또 왜 넘어져있냐 야야야 일어나 야 너무한다 야 벌써부터 넘어지면 어떡하나 뭐야 왜 여기까지 그냥 와 오 오 2명 가지고 있어 5명이 있는데 와 사우디가 지금 공격할 때 숫자를 많이 안 나요 이제 네 한골 지키려고 골파 찬거야? 예 진짜 진짜 야 세컨드 볼 세컨드 볼 세컨드 볼 세컨드 볼 됐다 됐어 종유성 넣었어 넣었어 종유성 나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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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이스쿨 1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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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 1대 1 사우디킬러 넣었어 두 경기 연속골 넣었어 사우디킬러 넣었어 아니면 민재도 좋고 자 가나전대 골 들어갔던 그 밑이에요 자 민재ā Burj. 조Yes 융우야 왜 머리를 다이빙에 넣을라지 어어 야 финtte 민재야 민재야 뱅 조ién然 선수의 승부차기는 뭐 그렇게까지 강점이다...라는 까지는 할 순 없어요 손흥민 입니다 손이 1번이네 자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우승을 염호하는 손흥민 선수가 자 16강 사우디 승부차기 첫번째 킥커로 나섭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갑니다 조현우에요! 조현우입니다! 조현우에요! 됐어! 됐어 조현우! 아 조현우 자 조금전 3반을 보셨던 조현우 됐어요! 조현우! 됐어! 어? 화두야! 됐어! 조현우 선수의 승부차기는 그렇게까지 강점이다 라고 까지는 할 순 없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눈이 왜 빨갛지? 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목에 다 무고 혹시 울어? 울어 지금 눈이? 아니 아 진짜 그 정도로 좀 울컥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리 선수들 아 물론 경기 내용은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다행히도 8강 진출에 성공했다는 거 일단 대한민국이 사우디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대한민국이 8강 진출에 어렵게 어렵게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박수 치고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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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경우가 몸이 이렇게 긴장이 돼갖고 아파가 가슴 같은데 추가시간이 10분이 불렸는데 9분의 골 넣었죠 조규성 선수가 극적인 동점 만들어서 연장으로 끌고 갔던게 90분 플러스 9분 추가시간 1분 남겨놓고 그 골이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는 감히 제가 총평을 하자면 그동안 정말 많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왔던 두 선수 조규성 조윤우가 끝낸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이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가게 해주는 극적인 교체 투입돼서 만들어졌고 조윤우 선수는 승부차기에서 두개나 막아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우리의 승리 조윤우 선수의 두 번째 막아내는 장면 딱 보고 만치니 그냥 들어가버리더라고 그런게 안 끝났는데 조기퇴근해버렸어 그렇게 가도 돼? 그건 문제 돼요 문제 돼요 분명히 조기퇴근해버렸어요 조기석이 딱 아 조윤우가 막으니까 아휴 막카롱 들어가버리더라고 네네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한번 이제 그 한국이 미스를 범했을 때 조윤우 선수가 막아낸 장면도 있긴 했었죠 맞아요 네 너무 너무 심장 너무 심장 터지고 아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도 막 긴장하면서 봤던 경기였는데 자 일단 뭐 경기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포메이션 변화가 있었던 점 그리고 뭐 경기 좋았던 점 안 좋았었던 점 좀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8강 상대 호주입니다 호주전 약간 이제 좀 불리하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와 갑자기 클린스바이 경기전에 변화를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쓰리 백을 가져갔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유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그 쓰리 백을 가져왔던 건 우리가 일단 조별리그 때 묵실점이라고 하는 아이천컵 역사상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했죠 수비가 불안했기 때문에 센터백을 한 명 더 늘려서 쓰리 백으로 하자라는 이유 또 오늘 수명 미드필더 없이 황인범 이재성으로 중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수명 미드필더가 없다는 얘기죠 두 선수로 하여금 볼을 소유함으로써 수비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수명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수비가 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센터백을 3명 놓자는 것도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백스를 전환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도박이 가까웠죠 그리고 저는 백스 3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백스 3 포메이션에 좌우 풀백에 이제 설령우 김태환을 내보냈는데요 설령우 윙백 같은 경우는 사이드를 밟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크로스 올리는 게 중요해요 측면을 지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접고 올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늦어졌죠 템포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저는 백스 3로 나왔으면 한 명이 조금 조금 튀어나가서 안 그래도 조별리그부터 한국이 드러냈던 문제점은 미들과 수비의 간격이 벌어진다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 튀어나가서 그 공간을 메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러고 전통적으로 그냥 백스 3가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간격이 벌어졌었죠 그러면서 계속 공간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그런 기록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많은 경기를 커리어에서 치렀습니다만 3백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202경기인데 이번에 3백 나온 게 10번째 경기 네 그렇죠 이번이 10번째 경기였고 이전까지 이제 3백에서의 기록이 3승 1무 8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까지 하면 3승 2무 8패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2경기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클린스만 감독이 지도자 생활을 할 때 독일 바이름윈 앤 캐르타베를린 미국 이런 데를 하면서 202경기를 했는데 거의 다 4백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사실 우리에게도 낯선 클린스만이 하는 3백이었잖아요 사실 도박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후반전 81분에서야 후반전 첫 슈팅이 나왔어요 그것도 수비수인 김민재가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우리가 고전하고 어려웠는데 문제는 사우디가 사실 미스를 범했어요 무슨 미스를 했냐 1대0으로 앞서니까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거였죠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더만 그리고 다 내려앉았죠 너무 빨리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너무 빨리 잠그잖아요 우리가 축구에서 수비적으로 확 내려가는 걸 잠근다고 하죠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서 잠궈버리면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해요 골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올라가서 공격하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전했는데 만친이가 너무 일찍 잠그는 바람에 우리는 오케이 드가자 했죠 드가자 하면서 공격을 계속 퍼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99분의 조교성이 골로 이어졌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집중했던 건 칭찬 하지만 어쨌든 사우디의 만친이 감독이 너무 일찍 잠궜던 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패착이죠 그러면서 흐름을 잃었죠 사실 사우디가 볼 관수나 이런 것들은 더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앉기 전까지는 근데 내려앉으면서 자기네들의 흐름을 잃었고 거기다 이제 에이스인 살렘 알도사리도 빼고 핵심 선수도 알브라이크도 뺐었죠 그러면서 도리어 동점골을 허용하고 나서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격 기회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가 시간 끄는 방법이 고민하나 봐 연구하나 봐 어마어마해 주장 완장 주장을 이 친구에게 줬다가 이 친구에게 줬다가 골키퍼 하니까 자기가 주장 없으니까 또 누구한테 채우고 이거 참 진짜 기발해 기발하긴 한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침대 축구의 문제는 축구의 수준을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요 흐저지게 만들잖아 만약에 이거를 보면 다른 대륙에서 만약에 아시아컵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아시아는 아직도 저렇게 축구하네 싸잡아서 이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거였다니까 저렇게 축구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침대 축구를 안 하게 해야 돼 침대 축구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조건을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자처한 거예요 먼저 실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경기하면 저들은 침대 축구를 안 하죠 사실 그만큼 사실 우리 오늘 좀 고전했던 경기다 저렇게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경기력도 좋고 먼저 골을 넣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저는 일단 우리가 올랐습니다 8강에 올랐는데 이래저래 좀 챙길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8강전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입니다 네 이틀밖에 못 쉬어요 근데 우리 연장전 치렀죠 조별리그 때 모태전 거의 안 돌렸죠 체력적인 우리 마지막에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체력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아 그리고 이강인 선수 경구 누적이라는 분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 경구 누적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 한 장 받은 겁니다 지금 한 장 받은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참고로 경구 누적 나왔으니까 경구는요 8강전까지는 쌓입니다 네 8강전 끝나고 4강 가면 8강전까지 받았던 한 장의 옐로 카드에 한해서는 없애줘요 네 근데 만약에 8강전 끝났는데 두 장이 누적된 선수가 있다면 4강을 못 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하튼 이강인 선수는 한 장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전히 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맞아요 좀 더 전술적으로 날카롭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의 크리스만 감독이 조금 더 날카로운 변화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여태까지 교체 카드들이 나름 성공을 하고 있긴 하죠 오늘 경기도 그러니까 80분경부터는 아예 이강인 선수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조규성의 머리를 향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들을 많이 올렸고 네 거기서 이제 골대 맞추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이제 그 골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올린 건 아니었지만 김태현 선수가 반대편을 올리고 설령호 선수가 준 거를 이제 또 이제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넣었다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사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를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이냐 문제와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흔들어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황희찬이나 김진수나 이런 선수들이 더 빨리 회복해서 들어온다면 조금 더 전술적인 유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건 김민재는 정말 칭찬해야 됩니다 사실 김민재가 물론 실점하는 장면에서 한 번 열려가지고 냈지만 그거는 앞에 있는 선수가 너무 퍼터치를 갖다 낸 게 튀었기 때문에 반응하기 어렵긴 했어요 물론 그 장면에서 인발브가 되긴 했는데 그 전반전이었나요 40분 때 상대가 골대를 연속 두 번 맞추고 다시 했는데 김민재가 들어가는 볼을 꿀재 안으로 몸을 던져가지고 머리로 끄집어냈어요 그거 포함을 해가지고 김민재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비를 해줬던 장면 이거는 정말 김민재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앞쪽에 있어서의 이강인 선수는 역시 순간순간에 딱딱 치는 건 있는데 약간 상대가 이강인을 되게 많이 파악하고 나오는 것 같아 이래서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되는 수비 이 패턴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고민 하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오늘 우리가 쓰리팩하면서 카운터 전수를 좀 맡겨놨는데 혼자서는 확실히 밀집에 막히는 경향도 있거든요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냐 요것도 전술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참 사실 우리가 이 경기를 집중하면서 보고 막 응원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들었던 거지만 사실 경기만 놓고 보면 경기력 자체는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어요 사실 그런가 81분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웠죠 경기력이 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심지어 후반전에는 81분 김민재 선수가 헤딩 슈팅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슈팅이 없었어요 지고 있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후반전 시작하고 45초 만에 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단 한 번의 슈팅도 없다가 결국 그 이강인 선수 왼쪽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활로로 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호주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는 확실히 쉬는 시간도 호주보다 부족하고 많은 좀 문제점들이 남아있습니다만 어떻게 가져갈까요 호주는 일단 제가 중요합니다 노란색을 다 뒤집어 쓰라고 잘 보셨죠 사우디 물론 여러분들 이거 아람어로 카타르라고 써있는 겁니다 아니 이참에 그냥 형이 캥거루 분장을 하는 건 어때 자 우리끼리 그냥 오늘 사우디로 통일했는데 사우디하고 제가 근데 요걸 안 썼어요 안 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 더워 이거 쓰면 했는데 연장전 들어가니까 써라 아 바뀌는 거 맞죠 흐름 바뀌는 그리고 또 이제 조현우 페널티킥 잘 못 막는다 우리 사우디가 졌어 아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진짜 뭔가 있어 무서워 어쩔 때는 우리 사우디가 졌어 제가 그 집에 캥거루 있다며요 캥거루 인형 아들이 안고자 저도 아마 집에 찾아본고 호주 대표팀 유니폼도 있을지도 몰라 형이 그냥 분장을 하는 건 어때 캥거루 분장은 그건 좀 그렇잖아 이게 뭐 지정토로 빚어가지고 나 해설이 형이야 나 박문성이야 이거 만들고 여기 뭐 하나 인형 같은 거 배 안에 넣고 좀 해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꾸역꾸역 올라가는 팀이 우승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성에 안 차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전히 경기력이 안 올라오는 것도 맞아요 지금은 우승 얘기하고 4강 얘기하는 건 진짜 하나하나씩 가야 될까요 한 경기 한 경기 저희가 아까 저희가 아까 이거 보면서 8강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게 이것도 지금 허덕허덕 거리니까 지금은 설레발 필패의 느낌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그냥 오로지 오로지 호주만 생각해야 돼 네 맞아요 만약에 호주 이기면 또 올라오는 팀들 타지키스탄하고 요르단인가요? 그렇죠 거기 승자라고 또 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비밀면 지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더 미래를 볼 수 없어 사상 최초로 본선에 올라온 타지키스탄의 파란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자 그리고 요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건 여하튼 우리 진짜 혹독한 평가는 대회 끝난다니 합시다 아 그럽시다 우리도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습니다 진짜 클린스만에게도 할 말 많고 협회에도 할 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일단은 경기 끝까지 하나하나 봅시다 어쨌건 이번에 8강에 올라가게 되면서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8번 연속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996년부터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 오늘 16강이야 누가 보면 아시 서윤이 이실장 덕 나갔어 우리 누가 보면 이거 결승전 싸운 줄 알아 그리고 아 그러니까 월드컵 16강 한 줄 알아 지금 내가 2015년 한국하고 호주 결승전을 친구들이랑 봤거든 그때보다 오늘 16강이 더 미칠 것 같아 지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진짜 누가 보면 정말 자 일단 뭐 이렇게 기분 좋은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록이랑 별도로 한국이 만친이 조기 퇴근 짤 얘기를 많이 하네 그거 좀 문제는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문제 될 거고 그리고 너무 빨리 내려선 거 그것도 조금은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할 겁니다 승부차기 중간에 나가냐 7만 5천 원 4시 반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일단은 올라갔어요 8강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되죠 자 일본 경기 좀 여유있게 보시고 오늘 또 호주전 한 경기 또 진짜 집중해서 또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예